반갑습니다. 이영사 조지 도매입니다. 우리 불교를 흔히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수행의 종교. 그리고 불교 수행의 모든 방법들을 보면 다 관법입니다. 우리가 볼 관자를 쓰는데 또 관찰하다라고 할 때 관입니다. 이 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탐색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또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세심한 관찰, 바른 관찰, 통찰로부터 모든 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때 주마관상격으로 덤벙덤벙 이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눈설미가 있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관찰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쪽에서는 고수가 되고 소위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본질, 법성, 법의 성품, 또 존재와 그것의 존재의 바탕, 본질,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을 하지만 존재의 본질은 숨어있지 않고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몸으로 감촉해지고, 맛보아지고,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현상을 통해서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용은 언제나 전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분과 전체를 얘기하지만 작용의 본질에서 보면 모든 작용은 언제나 전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큰 것을 봤다가 작은 것을 보면 아, 부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소리를 들었다가 작은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큰 소리보다 작은 어떤 소리,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연기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 현상 그 자체는 절대 현상들입니다. 크다, 작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다, 더럽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전제되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매 순간순간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알라고 하면 현상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현상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또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제 법성계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발심시 변정각에서의 초발심에 대해서 그래서 초발심은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 또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발언한 그것도 되지만 이 법성계에서의 초발심은 바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점, 우리는 이렇게 살아심시고 이렇게 생명활동을 합니다. 이 생명활동 속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데 매 순간은 사실 매 순간 처음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거의 기억으로 보면 첫 시작의 지점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결과로서 또 다른 아주 진한 어떤 지점으로 이렇게 되지만 현상 그 자체에서 보면 똑같은 현상은 없고 절대 현상만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순간 새로운 현상만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되는 그 지점을 성이라 하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바로 마음이다. 이걸 바로 아는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각은 따로 우리가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 마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아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그 정각의 지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고 경험하는 그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함께 공존한다. 생사와 열반이 분리된 게 아니고 생사라고 하면 나고 죽음, 이거는 남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러니까 생사가 있으면 이거는 고통의 세계이죠. 우리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 깨달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깨달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본모 생사입니다. 본래 생사가 없다. 부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어떤 생명, 영원한 삶을 찾아서 출가했지만 결국 정진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여 갈 뿐이고 그 변하여 가는 그 본질, 그 본바탕은 언제나 여여하게 또 그러할 뿐이고 그래서 태어났다 해서 생의 실체가 있고 또 죽었다 해서 멸의 실체가 있지 않다. 인연 따라 태어나가 살아가는 듯 살아가고 또 인연이 다 하면 멸하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멸하여 가는 듯 죽는 듯 할 뿐이고 또 인연이 되면 또다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의 본바탕은 생사가 없다. 나를 뭐로 여기느냐, 나를 내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여기느냐, 생각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온으로 자신을 여기면 언제나 생사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생사에 떨어졌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도 우리의 본질은 심지어 범부조차도 생명의 본질, 그 성품 그 자체는 생멸이 없는 바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성품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의 황벽 선임께서는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품을 깨닫는 데는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죠. 깨닫든 못 깨닫든 이미 스스로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여받은 것이 아닌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무상포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라든지 또 열반이라든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자리는 생사가 없는 자리인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또 변화하고 그러한 자리인데 이것을 생이다, 사다 이렇게 굽은 짓는 순간 코에 떨어지고 본무생사, 본래 생이다, 사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이 언제나 인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면 생사에 떨어지지 않는 열반의 세계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 명연,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이다. 이사가 명연하여서 분별이 없고 이치현상이 은은하여 분별할 수 없고 십불, 십불이라고 하면 환경에 나오는 열 분의 부처님입니다. 열 분의 부처님이라기보다 부처님의 열 가지 작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 이세관품에 보면 정각의 부처님, 서원의 부처님, 업보에 부처님, 머무무의 부처님, 열반의 부처님, 법계의 부처님, 마음의 부처님, 산매의 부처님, 본성품의 부처님, 따라 즐기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의 우리가 10호가 있듯이 환경이 이세관품에 놓는 부처님의 열 가지 작용을 십불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보현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상수제작 문수와 보현이죠. 문수는 지혜, 보현은 실천 그리고 지혜와 자비, 실천과 행원을 문수, 보현, 두 양대 보살님으로 이렇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부처님의 작용이나 보현보살의 그런 행원, 이런 대인들의 경계, 이런 성인들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이사가 명연하여 이다, 사다, 생이다, 사다, 또 채와 용이다 이렇게 둘이 아주 물 가르듯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이라고 하지만 그 바다에 가보면 거기에 페인트칠 해난 것도 아니고 철망칠한 것도 아니고 경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물과 파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에서, 바다에서, 바람 불어서 일어나서 물과 분리되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파도로 합니다. 산과 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산과 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땅에서 솟아난 모양이 산이고 산은 독립적으로 땅을 여이고 땅 없이는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파도가 물을 여일 수 없고 그렇듯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와 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별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사라 하지만 이사는 현상,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대인들의 경계도 그런 경지도 이사를 명확하게 알아서 본 성품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걸림없는 삶을 사신다. 모든 걸림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그 개인의 주관은 일어난 현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오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기후 기후가 이상한 게 아니죠. 이 기후를 해석하는 각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내 마음에 들면 이거는 좋은 현상 이거는 잘 된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은 현상이 잘못되었어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잘못되었어 부터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정확하게 그 인연에 딱딱 맞게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이런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지 않습니다. 중생은 현상의 본질을 모르고 오해해서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든 사람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정신적인 어떤 것이든 실체가 있다라고 실체화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집착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집착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물질이든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뇌를 일으킨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재 행동이나 그것은 내 기준에 또 내가 생각하는 완벽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격만큼 그 틈만큼의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을 일으킬 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 박아 그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잘못 안 것 뿐이죠. 그래서 모든 현상은 반드시 잠재하고 있는 현상은 다 스스로 그것을 잠재하고 있다가 그럴 만한 때가 되면 발화하게 됩니다. 현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현상을 잘못 보는 데서 잘못 해석하게 되고 거기에서 집착을 일으켜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불보살림도 여러 가지 경계를 다 겪죠. 중생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힘들 텐데 이런 경계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보살림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와도 그 경계를 유연하게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오히려 일이 없을 때보다 더 좋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세상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더 좋은 어떤 자양분을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교훈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자산으로 삼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뭐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른 쪽에 원인을 돌리고 회피하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피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십시오. 현상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옹식한 나의 지혜와 나의 마음이다.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 마음걸이 넓어지고 날로날로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승부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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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